만일 그 해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상하게 된다면 그 해충은 그 생각을 먹고 거대하게 자라나게 되며 나중에는 그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리게 된다면 어떨까? 과연 그 사람은 정말로 그 해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에 더욱 집착하게 되어 금세 일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지금 제가 신중의 경우는 바로 그와 같았다. 그의 몸속에는 지금 그 금과 그 양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질들이 대체하고 있 어느 데 전에 금노에게 개정대법을 시술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직 잠자코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금노도 결국 그 두 가지의 대립된 기운을 조화시키지는 못했다. 그가 제가 신중에게 영약을 복용시키고도 결국 포기한 것은 바로 제가 신중의 상태가 그와 같았기 때문일 것이었다. 처음에 제가 신중은 집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미처 자신의 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다시 그의 주변이 한가해지고 빈둥거리게 되자 자연 떠오르는 것은 그 기운들에 대한 생각이었다. 아니 그것들은 정말로 단순한 생각들만이 아니었다. 제가 신중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히 신경이 쓰이게 되었으며 그것들은 마치 커다랗게 자라나는 생명체처럼 크게 부풀어서 그의 육체와 정신을 무섭게 압박해 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가 신중은 이제는 도저히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을 수도 없었다. 금방이라도 그의 몸속에서 그 두 가지의 기운들이 크게 팽창하여 격돌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커다랗게 폭발하여 반신불수가 되거나 죽어버리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제가 신중은 한은 수없이 다시 과거에 묻어 두었던 기억들을 되살리며 운기행공을 해보기로 시작했다. 현원전당공 그것은 바로 제가 세가의 동문내공신법인 동시에 최절정의 내공신법이었다. 대개의 내공신법들이 전신의 경락들을 운행하는 이치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다른 것은 그 신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현원전당공의 특색이라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운기행공의 과정을 밝게 되어 있었다. 즉 그 과정에 있어서 아주 냉정한 마음의 자세는 필수적인 것이니 오래도록 수련을 하다 보면 비로소 나중에야 그 이치를 터득하게 되어 있었다. 제가 신중은 이미 그러한 수련을 무수히 연습했었고 또한 그 수련을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유독 제가 신중이 어째서 그 신공을 연성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데 답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가 신중이 파악한 것은 바로 자 신의 마음이 정말로 냉정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며 또한 전체의 흐름을 단숨에 이해하지 않고는 그 내용에 자신의 성취를 맡기고 차분히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혹시 제가 신중 자신의 성격상의 결함이 아닐까. 제가 신중은 자신이 지나치게 진실되지 못하고 방탕스러우며 게다가 헛된 공상과 욕심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했다. 괴이한 것은 그가 일단 한 가지를 배우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나아가기는 커녕 오히려 퇴보한다는 사실이었다. 천하의 그 어떤 둔제나 천치 바보라고 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 법이었다. 사람들은 그러한 그의 상황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 제갈 신중으로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그가 방황하느라 일부러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로 말해서 제갈 신중은 이제까지 방황조차 정말로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 무엇을 할 수가 없었기에 마치 이방인처럼 혼자서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혼자서 가만히 있는 일조차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형제들 가운데에서 현원전당공의 첫 번째의 관문인 대주천반훈의 가장 먼저 무난히 통과한 사람은 바로 마지인 제갈의중이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갈의중은 가장 모범적인 아들이었고 제갈 신중으로서도 충분히 본받을 만했다. 하지만 어째서 제갈 신중 자신만은 전혀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것일까. 이미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구결들이었기 때문에 제갈 신중은 자연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상당히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아서 매우 기억이 희미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 구결이 전문의 일순 그의 내리에 선명하게 떠오를 뿐만 아니라 마치 전부터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처럼 운기가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약간 논란은 한편 은근히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마치 안개처럼 모호하기만 했던 구결의 내용이 선명하게 이해되고 체내의 진기는 말끔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제갈 신중은 가장 기초 부분인 3류의 경지에 겨우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미 기초의 벽을 간단하게 부수고 운공이 1류의 경지를 넘어서서 인류급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공심법이 그렇게 갑자기 커다란 진보를 보이게 될 줄은 몰랐다. 혹시 그것은 그의 공력이 갑자기 급증하고 또한 그 현관들이 열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제갈 신중은 내공 수련을 하지 않았지만 기실은 그것이 속으로 수련이 되어왔다는 말일까? 제갈 신중의 마음은 커다란 흥분 속에서 복잡해지면서 기대와 설레임이 앞섰다. 만일 제갈 신중이 스스로 현관의 통로를 운행시키고 대주천반운에 성공하게 되면 일단은 이 위기를 넘기는 것이고 게다가 그 현 원전당공을 대성하게 되면 그 두 가지의 기운들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능히 무학고수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즉 제갈 신중의 이 두 가지의 기운을 완전히 자 신의 것으로 흡수하려면 생사현관을 타통하고 반박귀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로 제갈 신중이 바라는 것은 그것 이외에 또 하나가 있었다. 그는 사실 하고자 하는 바가 무수히 많았음에도 이제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다. 바로 그 성격상의 결함 때문에 그는 비단무공뿐만 아니라 학문이나 기타의 잡기 등이 있어서도 조금도 열중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한 현실은 그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무한한 고통이었고 피가 마르는 일이었다. 만일 그가 무학 방면에서 그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는 앞으로 다른 무엇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로 하여금 무엇인가에 열중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솔직히 제갈 신중은 무공은 둘째치고라도 한 번 그럴듯하게 열중함으로써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보고 싶었다. 지금의 상황은 죽어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덕이 죽는 것이 더욱 싫었다. 그런데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막아끼는 것일까? 아니면 또다시 진짜 그의 고질병이 재발한 것일까? 마악 인류급의 관문을 벗어나서 이제는 절 정급인 대주천반운에 도전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문득 그의 머릿속이 다시 어지러워지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순간 매우 당황해졌다. 그것은 그에게는 실로 익숙한 고질병의 증상이었던 것이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마음속에 먹구름이 일기 시작하자 그것은 이내 전체로 퍼져나가서 모든 것을 뒤덮어 버리는 것이었다. 모든 내용들이 갑자기 혼돈의 와중으로 변하고 말았다. 제갈 신중은 조금 전에 인류 고수의 수준에 막 올라섰었는데 갑자기 그것마저 시야가 가려진 듯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이번에는 이류급의 내용을 점검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은 뇌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제갈 신은 그만 극심하게 당황하여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와서 숨소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의 일이었다. 갑자기 그의 체내에 억눌려 있던 그 두 가지의 기운이 마치 곧비가 끊어진 야생마처럼 강렬하게 일어나며 날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우와! 제갈 신중은 그만 날벼락처럼 고함을 지르면서 가부좌를 풀고 벌떡 신형을 일으켜 세웠다. 그것은 주아인마를 당할 것을 염려한 발작적인 행동이었다. 제갈 신중은 갑자기 그렇게 일어서는 바람에 그만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처럼 아프고 몽롱하며 어지러운 것을 느꼈다. 제갈 신중은 순간적으로 정말 자신이 반신불수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렇게 잠시의 시간이 흐르자 고통은 서서히 가라앉고 머리도 맑아지며 어지러움도 가시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비로소 몸을 움직여 보고 주아인마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빌어먹을 겨우 살았군. 기실 조금 전에 제갈 신중이 취했던 발작적 인행동은 가장 나쁜 것으로써 운기행공 시에 거의 금기시 되는 것이었다. 만일 누구라도 그와 같은 중요한 순간에 벌떡 일어선다면 즉시 주아인마로 반신불수가 되는 것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운기행공 도중에 그 기운을 흐트릴 경우 그것이 다른 경락으로 마구 흘러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실상 제갈 신중의 조금 전에 행동은 두 가지의 이유에 가장 시기적절한 것이 되었다. 우선 조금 전에 운기행공 도중에 마가 끼어서 두 가지의 기운이 제멋대로 날뛰게 되어두나 그러한 신마가 일순 그가 일어서서 불을 짓는 바람에 운기된 기운과 함께 흐트러져버렸던 것이다. 실상 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신마에 걸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다행히 그는 신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물론 그 즉시 날뛰려던 두 가지의 기운들 역시 방향을 잃고 수그러들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두 번째는 그가 이미 개정대법을 세 번 연속해서 밖고서 대치되어 있는 두 가지의 기운들 때문에 항상 현관들이 열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마가 퇴치되고 운기된 기운들이 사방으로 흐트러지는 위험한 순간에 열려져 있던 현관들이 자연스럽게 사방에서 그 기운들을 흡수하여 결정적인 주와인마의 현상을 막았던 것이었다. 비록 그의 몸이 완전히 개운해진 상태는 아니라고 해도 그 두 가지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없었다면 초래되었을 주와인마의 끔찍한 상황에 비하면 그것은 실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가 신중은 불행 중 다행히도 이미 그러한 이치를 파악했다. 그는 자신이 그야말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호흡을 조절하던 그는 다시는 그와 같은 모험을 되풀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수차례나 다짐했다. 이윽고 겨우 몸을 한 차례 가볍게 풀고 난 제 갈신 중은 쓰디쓴 웃음과 함께 길게 함숨 후 내쉬었다. 휴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지.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기실 그는 이미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고 잃었다. 이제는 오직 밖으로 나가서 두 가지의 기운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부딪히며 사는 것이다. 제 갈신 중은 마침 뇌리의 형인 제갈의 중이 말했던 강호는 이제 난세라는 말이 떠올랐다. 밖에 나가서 격렬하게 부딪히며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제 갈신 중은 그것이 가장 적함한 상대라는 것을 알았다. 나도 영웅맹에 가서 함께 싸움이나 해볼까. 그와 같은 하급의 무공실력으로 난세의 격전 속에 뛰어든다는 것은 마치 서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이 위험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심한다고 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만의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에게 현실이 위험하고 다급할수록 오히려 더욱 두 가지의 기운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솔직히 이런 곳에서 주와인 마로 쓸쓸하게 더덕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부딪히다가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최소한 그 길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제 갈신 중은 그러한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마침 그가 집에 돌아온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제 갈 보종 등이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친구들을 초청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어쨌든 이제 그들이 이미 모두 모여서 영웅맹으로 갔다고 해도 제 갈신 중은 뒤따라 가야 할 판이었다. 내 팔자에는 그야말로 영맛살이 끼어 있는 모양이군. 제 갈신 중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제서야 하인들이 가져온 의복들을 살폈다. 제 갈고원은 그래도 그를 생각해서 제법 훌륭한 의상을 갖추어서 보내주었었다. 제 갈신 중은 그 가운데에서 우선 청백의 장삼과 속옷을 찾아입고 나머지 두어버린 작은 보쯤을 만들어 싸들었다. 그는 일전에 제 갈고원이 전해준 음표들을 빠짐없이 깊숙이 챙긴 다음에 간단하게 세수를 마치고 밖으로 향했다. 그는 이미 객지 생활을 오랫동안 해와서 금세길 떠나는 백면서생의 차림새가 되었다. 그가 비교적 두툼한 의복들을 많이 휴대한 것은 겨울철이 다가오는 계절에는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나가면 언제 다시 돌아오려나. 말을 마치고 나서 제 갈신 중은 주저없이 방문을 닫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해 걸어갔다. 헌데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휘리리리. 느닷없이 공중에서 한 차례의 요란한 파공음이 들리더니 이윽고 한 명의 사람이 그의 앞에 떨어져 내리며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당신이 바로 그 소재갈이라는 제 갈 보중인가요? 제 13장 오지 않는 서신 짤랑짤랑하게 울려퍼지는 그 음성에는 다 분위 교태가 어려 있어서 나타난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했다. 제 갈신 중은 느닷없이 갑작스런 일을 당하여 다소 놀란 기분으로 금방 나타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홍인왕자 여기저기에 화려한 봉황의 무늬가 형형색색으로 수놓아진 붉은 의삼을 걸치고 있는 그녀는 우선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다. 줄잡아서 22이나 3정도 게다가 그녀는 상당히 미인이었고 낯설은 얼굴이었다. 5척여서치의 키에 붉은 띠를 졸라맨 허리가 매우 날씬하였으며 체구는 호리호리했고 입가에 다소 요염한 교태가 어려 있었다. 제 갈신 중은 대곡같이 하얀 양손을 슬쩍 허리에 올려놓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를 보며 내심 생각했다. 아니 이거 우리 금이가 천하절색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그에 필적할 만한 미인이 또 하나 나타났군. 그 홍인왕자는 제 갈신 중이 바라보면서 금방 대답하지 않자 일순 무례하다고 느꼈는지 아미를 살짝 짚으리며 다시 물었다. 이봐요. 지금 내가 묻는 말이 들리지 않나요. 당신은 제 갈보중이 아닌가요. 제 갈신 중은 그 말에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다. 낭자는 잘못 짚었소. 나는 제 갈보중이라는 사람이 아니니 다른 곳을 찾아보도록 하시오. 제 갈신 중은 말을 하는 도중에 내심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첫째는 보아하니 아직 제 갈보중 등이 떠나 지 않고 아직 세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요. 두번째는 어쩌면 쉽게 그들과 어울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그 홍인왕자는 너무도 태연자약한 제 갈신 중의 대꾸에 다소 의외인 표정을 하고 있다가 다시 말했다. 나는 조금 전에 이 부근에서 들려온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 목소리에는 힘찬 내공이 실려있어 필시 제 갈보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안단이 유감이로군요. 그럼 대체 당신은 누구죠. 아마도 제 갈신 중이 조금 전에 내공을 흐트러뜨리면 질렀던 소리를 말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강했다는 것은 일리가 있었다. 제 갈신 중은 이미 나름대로 속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웃으며 되물었다. 나는 이곳에 사는 사람인데 이를테면 당신은 이곳의 침입자요. 그렇다면 침입자인 당신보다 주인인 내가 먼저 관등성명을 말해야 하겠소. 홍인왕자는 그 말을 듣자 재미있다고 생각되었는지 가볍게 웃었다. 그녀는 현숙해 보이면서도 일면 요염해 보이는 특이한 여자였다. 안여자의 이름을 알려고 하다니 당신은 염치도 좋군요. 하지만 내가 아쉬운 상황이니 내가 먼저 대답하죠. 나는 황보숙한이라고 해요. 당신은 나를 황보낭자라고 부르면 돼요. 여자로서 그렇게 쉽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바로 그녀가 강한 강호여인 이라는 증거였다. 제갈신중은 다소 의미있게 웃었다. 아 알고보니 황보세가의 금지옥 여비셨구려. 이거 몰라베어 신뢰가 많았소이다. 제갈보중 등의 친구라면 역시 아무래도 같은 무리모대세가의 젊은이들인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제갈신중은 그녀의 이름을 들어보고서 이 내 그녀의 출신을 알아낸 것이었다. 홍인왕자 황보숙한은 제갈신중이 기분 나쁘게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미를 찌푸리며 다소 쌀쌀맞게 말했다. 이제는 당신이 이름을 말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제갈신중은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 집의 셋째가 아니라 둘째여. 황보숙한은 그 말에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그 천우공자. 황보숙하는 말을 하다가 말고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고 안색을 붉히며 입을 다물었다. 기실 그 천우공자라는 말은 바로 형인 제갈의중의 청기공자라는 벼로의 비유에서 풍자적으로 어리석음을 놀려대는 벼로였다. 과거 한때는 총망받던 제갈신중은 이내 그와 같은 벼로를 들을 정도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었다. 상대방이 다소 겸연적어 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갈신중은 담담히 미소하며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바로 그 천우공자라는 제갈신중이요. 황보숙한은 제갈신중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대꾸하자 더욱 겸연적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 과연 당신의 용모는 들리는 소문의 소 제갈과는 많이 차이가 있군요. 제갈신중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내 동생의 얼굴이 나보다 훨씬 잘생겼지. 게다가 그가 나보다 나은 점은 비단 용모만이 아니라오. 현재 무림융령의 하나가 되어 있는 만큼 제갈고중에 뛰어남은 황보숙한이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황보숙한은 더욱 어색한 태도를 보이며 말했다. 실은 우리는 며칠 전에 제갈고중에 초청을 받아서 귀가해 찾아온 것이었어요. 제갈신중은 웃으며 다시 물었다. 아마도 당신은 아직 나의 동생을 만나보지 못한 모양이군. 황보숙한은 고개를 끄덕이 며시인했다.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명성만큼은 항상 귀가 아프게 들어오곤 했었죠. 그와 친한 사람은 사실 나의 쌍둥이 동생인 자머예요. 그가 워낙에 자랑을 하는 바람에 나는 아까 그 소리를 듣고서 제갈고중이 이곳에 있는 줄로 알고 구태여 만류를 듣지 않고 달려온 것이죠. 이런 곳에 와서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그녀의 대담성을 역보게 해주는 것이었다. 당금에 이르러서 확실히 오데세가의 명성은 구파일방에 비해 못하지는 않는 것이 분명했다. 제갈신중은 미소하며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들은 어디에서 모이기로 했었소? 황보숙한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우리는 추위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추위청은 바로 가장 커다란 석조정각에 있는 대청으로 평소에 가주가 대회에를 주관하는 곳이었다. 제갈신중은 담담히 웃으며 앞장을 섰다. 그렇다면 내가 앞장을 설 테니 함께 가도록 합시다. 마침 나도 그곳으로 가려던 참이었으니 황보숙한은 제갈신중의 길 떠나는 듯한 행색을 보고 다소 기이한 느낌이 들어두나 약간 주저하다가 이내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혹시 당신들이 모이기로 한 날이 오늘이오? 황보숙한은 혼자서 골똘하게 뭔가를 생각하며 걷다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어제 저녁에 모두 모이기로 했었는데 우리는 이곳으로 오는 도 중에 다소 지체되어 이렇게 오늘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이 미 모여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제갈보중 등 이 이미 떠났을 것 같지는 않았다. 제갈신중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안내해주는 조건으로 나를 당신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소? 황보숙한은 이제 웬 엉뚱한 주문일까 하고 생각하는 듯 하다가 웃으며 돼 물었다. 그런 것은 당신의 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갈신중은 대꾸했다. 나는 그 전에 우선 당신에게 승낙을 얻고 자하는 것이오. 황보숙한은 그만 가볍게 실소를 터뜨렸다. 그런 것이라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그다지 어려운 부탁이 아니군요. 그것 참 이상한 일이로군. 그렇다면 혹시 그간에 무슨 일이라고 벌어진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이 말을 받았다.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볼 수가 없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깜빡할 수도 있지 않은가? 처음에 사람이 말했다. 하기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무작정 여기에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두 번째의 사람이 대꾸했다. 거기에는 모두 두 가지의 선택의 여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영웅맹으로 다시 편지를 보내서 제가령의 의도를 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대로 출발해버리는 것이네. 제갈신중이 황보숙한과 함께 추일청에 도착했을 때에는 마침 그와 같은 논쟁이 안에서 격렬하게 오가고 있던 중이었다. 때는 이미 저녁때가 가까워진 오후 무렵이었다. 느닷없이 제갈신중이 황보숙한을 대동하고 안으로 들어서자 일순 격렬한 열기가 흐르던 대청안이 조용해졌다. 제갈신중이 바라보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 이와서 하나의 커다란 팔선탁을 둘러싸고 자리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제갈보증 등의 모습들도 보였는 대대강 헤아려보니 한 10명쯤 되는 젊은이들인 것 같았다. 아마도 모두가 제갈보증과 제갈금의 등의 친구들인 모양이었다. 제갈신중은 제갈고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이미 이곳의 일들을 제갈보증 등에게 맡겨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잊었다. 제갈보증 등은 갑자기 제갈신중이 황보숙한과 더불어 나타나자 다소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제갈신중은 자신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장래의 분위기가 매우 어색하게 변했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좌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황보숙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아니 한누이.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지. 그리고 어째서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붉은 장 3을 걸치고 있는 그 청년의 말투를 보고는 제갈신중은 그가 바로 황보숙한의 쌍둥이 남동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나이는 역시 23정도이며 5척 7치의 키에 후리후리한 체구를 하고 있었고 외모 또한 평범한 듯 하면서도 준수해 보였다. 무공은 쌍둥이 누이인 황보숙한보다도 우위에 있는 듯이 두 눈에서 맑은 광채가 부득 넓게 흐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특이한 것은 그의 오른손이 왼손보다 훨씬 굽고 크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바로 황보숙하의 직계좌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도 혹시 무리믹령의 하나가 아닐까. 당금에 이르러 오데세가가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믹령 역시 그곳의 젊은 이들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비록 구파일방에도 그와 같은 인재들이 이들지라도 일단 야권의 나이에 무학 이 절정 경지에 올라있다는 자체가 이니 그러한데 접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제가 신중이 내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눈 그 황보남 맥과 제가 신중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황보숙하는 제가 신중을 향해 그 홍삼 청년을 소개했다. 저를 여기까지 안내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쪽은 저의 쌍둥이 남동생인 황보잠 허예요. 제가 신중은 문득 알겠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그 무리믹령 중에 하나인 옹명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말이오. 황보잠 허는 제가 신중이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며 묻자 다소 쑥스러운 듯이 우두며 대답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당신 동생의 무공이 나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황보숙한에게 제가 신중에 대해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다. 말을 하면서 황보잠 허가 우수를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것을 보고 제가 신중 역시 개해하지 않고 손을 마주 잡았다. 겸손하시군요. 그런데 기실 황보잠 허는 악수를 하는 그 순간에는 그니 손바닥에 경력을 주입하여 상대의 무공을 시험했다. 헌데 이상하게도 그가 내보낸 경력이 갑자기 바닷속에 빠져버린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황보잠 허는 이에 혹시 자신이 사술에라도 걸린 것이 아닌가 하여 황급히 공력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무리없이 기운이 회수되는 것이었다. 황보잠 허가 생각한 사술이라는 것은 한 번 손을 잡으면 상대의 공력을 한없이 빨아들이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대개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가 공력을 주입히면 스스로 몸속에서 방어작용이 이를 얻어서 그것을 반탄시키게 되어 있었다. 바로 그 기운의 강약이나 성질로 상대의 무공 수준을 파악하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조금 전에 제가 신중의 몸속은 텅 비어 있어서 황보잠 허의 경력에도 조금도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았으니 대체 그것은 어찌 된 일일까. 황보잠 허는 순간 의아한 시선으로 제가 신중을 바라보았으나 제가 신중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연한 표정이었다. 듣던 대로 정말 괴이한 대가 있는 사람이 로군 황보잠 허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제서야 말을 받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신중은 황보난매가 팔선탁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내심 기이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기실 조금 전에 그 상황을 그가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었다. 다만 그는 이미 극단적인 두 가지의 기운들을 수용하기 위해 가능한 한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바로 그것 때 문의 황보잠 허의 경력에도 대응하지 않게 되어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제가 신중은 거의 목숨을 걸고 그 기운들을 잊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념에 전신의 기운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갈 신중이 가벼운 상념에 잠겨있는 사이에 어느새 제갈보중이 다가와서 그렇게 질문했다. 어존은 비록 공손했지만 그 눈빛은 강렬하여 결코 순순하지 않았다. 제갈보중은 느닷없이 귀찮은 제갈 신중이 회의장에 나타나자 지겨운 생각이 들 어떤 것이었다. 제갈보중이 그렇게 고자세로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갈 신중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하 내가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가 나는 단지 구경만 하려는 것이니 상관하지 말게. 제갈보중은 등의 보쯤을 짊어지고 있는 제갈 신중의 차림새를 살펴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저쪽에 앉아서 술이나 드시도록 하십시오. 제갈 신중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녔다. 그 그러지. 이윽고 제갈보중은 다시 좌중으로 돌아가서 황보숙한과 인사를 나눈 뒤에 자, 리에 착석했다. 이미 장례에는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온갖 냄새를 풍기고 상태였다. 제갈 신중은 어색한 표정으로 구석진 자리로 가서 앉아 빈 술잔을 찾아 들고 조용히 자, 음자작하기 시작했다. 제갈 신중에게 집중되었던 장례의 시선은 그리하여 다시 좌중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제갈 신중이 술을 마시며 바라보니 장례의 젊은이들은 대개가 하나같이 용과 봉황의 기세를 닮은 존재들로서 이제 마악 합류한 황보숙한을 포함하여 미소녀들이 넷이었고 남자는 모두 일곱이었다. 아마도 무리모대세가의 자제들이 분명하며 그들 가운데 무리믹령이 모두 모여있는 것 같았다. 그들 가운데 몇몇 청년들의 눈빛은 제갈보 중에 못지않게 부드럽고 맑아보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유실반어 자징디박이라고 한다. 즉 무학의 대주천반운의 장애가 없어지게 되어 절정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눈빛은 다시 부드럽고 온화하게 변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이갑자의 공력을 기본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의미이니 그와 같은 약관의 나이의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청년들 가운데에서 스물넷 정도의 나이의 체구가 약간 호리호리한 황의 청년 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바로 다름 아닌 아까 들려온 두 번째 음성의 주인이었다. 험험 그러니까. 이어 말하자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오. 그 말에 문득 황보자머가 신형을 벌떡 일으키더니 말을 받았다. 그 이전의 우선 소재가 한 말씀을 드릴까 하오. 솔직히 본가는 여러분의 가문들보다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도 유독 우리 남매만 하루가 늦어지고 말았소. 내가 지금 그 해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것이오. 황의 청년은 즉시 폭권하며 자리에 착석했다. 그럼 황보영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소. 황보자머는 좌중을 둘러보며 잠시 생각을 가다듬는 듯하다가 다시 말했다. 우리는 사실 제가령으로부터 서신을 받은 이후에 가능한 먼저 도착하려고 바로 그 이튿날 출발하게 되었소. 하지만 우리는 불과 얼마 후에 다른 곳으로 가야 했으니 그곳은 바로 산동복래파의 무리등이 만행을 벌이고 있는 곳이었소. 약간 거무스름한 피부에 후리후리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백의 청년이 일어나서 말했다. 알고 보니 그는 아까의 그 첫 번째 음성의 주인이었다. 산동복래파라면 바로 동심교회 소속으로 이미 산동성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무리들 이하 아니오. 황보자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백의 청년은 다소 놀라며 재차 물었다. 그렇다면 이미 그 동심교회 무리들이 활동에 개시했다는 말씀이오. 황보자머는 품속에서 종이로 둘둘만 것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쇠털 모양의 기이한 암기를 드러내 보이며 대답했다. 산동복래파의 동문암기인 귀왕침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능히 그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오. 백의 청년은 일순 침음성을 바라더니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황보영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오. 그 귀왕침은 천하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것으로 극독이 칠해져 있고 한 번 몸속에 박힌 것은 다시 혈관을 따라서 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동복래파에서 도 쓰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었다. 황보자머는 다시 귀왕침을 종이로 잘 싸서 품속에 보관한 다음에 이윽고 눈빛을 빛내며 대답했다. 비단 그 산동복래파뿐만 아니라 동심교의 모든 문파들이 지금 천하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제마멸사의 기치를 세운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제갈형께서도 영웅맹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의 일에 동의하셨다고 하니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황희청년도 그 말에 이어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 역시 일단 서신이 도착한 것이 나면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하고 제갈형께서도 수긍을 하셨다니 구태여 회답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보잠호와 황희청년이 동시에 그와 같이 주장하자 좌중의 시선은 어느덧째 갈보중에게 향하게 되었다. 제갈 보종은 이에 잠시 숙고하는 듯 하다가 신형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소재 역시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좌중이 조용한 것을 보고 제갈 보종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역시 우리들은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이들 이로군요. 일단 대의를 이루려는 노력에는 누구나 양보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결정은 그렇게 난 것으로 하고 내일 아침 일찍이 우리 모두가 영웅맹으로 향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결정사항을 작은 할아버님께 보고해야 하니 여러분은 그동안 이곳에서 계속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동시에 제갈 보종은 막 밖으로 걸어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느닷없이 낯익은 음성의 질문이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잠깐 혹시 나도 그 대열에 참가하면 안 될까. 나는 결코 모두에게 신세를 지는 일은 하지 않겠소. 제갈 보종은 제가 신중히 느닷없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고 일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설마하니 제가 신중마저 함께 가겠다고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좌중의 사람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때 갑자기 좌중에서 키가 가장 크고 아주 잘생긴 얼굴에 청삼청년이 앉은 채로 말했다. 만일 천하를 구하려는 것이라며 누구도 자격을 논할 수가 없을 것이오. 귀하께서 함께 가시고 싶다면 안될 것도 없겠소이다. 제갈 신중은 그만 너무도 고마워서 잘 문했다. 아아 고맙소이다. 혹시 귀하의 존성 대명을 가르쳐줄 수가 있겠소. 그 청삼청년은 제갈 신중의 그 말에는 귀찮은지 다소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남궁 권민이라고 하오. 제갈 신중은 그래도 기뻐서 물었다. 그렇다면 귀하가 바로 무림 육령의 하나인 창궁 일검이라는 말이오. 남궁 권민은 그만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어조로 대꾸했다. 그렇소. 소재의 초라한 이름을 귀하께서는 비웃지나 말아주시오. 제갈 신중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오. 아니오. 내가 귀하를 비웃을 리가 있겠소. 나는 다만 너무나도 기뻐서 그러는 것이오. 아마도 귀하께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을 하시며 다복하실 것 같구려. 청삼청년 창궁 일검 남궁 권민은 귀찮은지 이번에는 대꾸하지 않았다. 따라서 좌중의 시선은 서있는 제갈보중에게로 자 연스럽게 향하게 되었다. 제갈보중은 다소 곤혹스러운 표정이 돼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 이고 말았다. 형님께서 우리들을 귀찮게 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무방할 것이오. 제갈보중이 이어 바삐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제갈신중은 술잔을 들어 올려 단숨에 마시며 중얼거렸다. 고맙다. 제갈신중은 당장의 곤드레가 되도록 취하고 싶은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술잔을 들이켰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취하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갈수록 정신이 맑아져만 가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의 몸속에 있는 두가지의 기운들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쉬지 않고 술을 마셔댔다. 과거에 그가 포금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는 과거에는 술이 약한 편이었고 게다가 그가 취한 상태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취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제 14장 전설의 고금 제1인 제갈고 헌에게 보고드리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던 제갈고 중은 이윽고 한참 만에 돌아와서 다시 연해석을 주관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이미 하인들이 들어와서 술과 음식들을 다시 차려놓았고 대청해 주위에는 잠을 잘 수 있는 방도 마련해 놓았다. 제갈 보증 등은 한참 혈기가 용소 숨치는 나 이이기 때문에 모두 주위가 어두워 져도 자러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 출정을 나가는 데 있어서 가슴을 설레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다만 그들 가운데에서 오직 제갈 신중 한 사람만이 늙은 노인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쉴 새 없이 술을 마셔댔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없는 동안에 모두가 떠나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유쾌하고 활기차게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한 찬 바람만 이 불고 있었다. 다만 오직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에게이 떠서 일종의 고문 이었다.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다. 이곳은 떠들썩했지만 그러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기에는 간단하지 않았다. 한시진 전쯤에 소변을 보기 위해 뒷간에 들렀을 때 주위가 어두워지고 있었으니 아마도 지금은 술시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확실히 술은 마시면 취하는 것이다. 제가 신중은 처음에는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술을 마시게 되자 결국 눈앞이 먼저 흐려지고 머리를 가누기 어려워졌다. 약간 어지러운 것 같기도 했고 구토하고 싶은 것 같기도 했다. 몸은 매우 괴로워졌다. 그러나 제가 신중의 마음속에는 한쪽에서 그것을 보고 승리의 웃음을 떠올리고 있는 듯 했다. 이제는 그 두 가지의 기운도 술기운에 못 이겨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그 두 가지의 기운에 대한 생각마저 희미해질 정도였다. 제갈 신중은 취기로 인해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씁쓸한 웃음을 떠올리며 머리를 탁자에 쳐박았다. 그때 낯익은 음성이 지척에서 들려왔다. 오빠 안으로 들어가서 쉬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분명히 제갈 금이의 음성 이었다. 오늘따라 제갈 금이의 모습은 유난히 아름다웠고 다른 청년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제갈 신중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냐 나는 여기서 이대로 자겠다. 제갈 제갈 금이는 그만 짜증이 나는 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대 가까이에서 다시 다른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낯익은 음성 이었다. 제갈 동생 무슨 일이야. 혹시 몸이 좋지 않으신 것이 아니야. 제갈 금이는 대꾸 했다. 아니에요. 취한 거에요. 제갈 금이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천둥 소리처럼 울려오는 듯 했다. 제갈 신중은 고개를 흔들 흔들 었다. 아냐 나는 나는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겠다. 제갈 금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한심 스러운지 냉소를 터뜨렸다. 흥 저러 니까 남들이 천우 공자라고 놀리기나 하지. 제갈 신중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대꾸 하지 못 했다. 그때 옆에서 다시 그 낯익은 여자의 음성이 들려 썼다. 제갈 신중은 그제서야 그녀가 바로 얼마전에 만난 황보숙한 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갈 동생 내가 한번 달래볼 테니 너의 오빠를 잠시 나에게 맡겨두는 것이 어때? 제갈 금이는 약간 의외인 모양이었다. 어마 언니가 황보숙한은 웃으며 대답했다. 뭘 그렇게 놀라니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난 그저 내 오빠를 조금 도와주려 는 거야 언니 고마워요 제갈 금이는 다소 감격한 듯이 뭐라고 말하다가 이윽고 다른 곳으로 인기척을 내며 멀 어져 갔다. 이봐요 그 고개 좀 들어볼 수 없나요 제갈 신중 황보숙한 말을 듣고 잠시 망 서렸다. 무슨 일리요 황보숙한은 그가 고집스럽게 대꾸하는 것을 보고 웃으며 다시 물었다. 당신은 숙녀를 대할 때는 그렇게 항상 고개를 숙이나요 제갈 신중은 그만 가볍게 웃었다. 나는 지금 여자에게 진 것이 아니라 술에 진 것이오. 황보숙한은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은 취했나요 제갈 신중은 대꾸 했다. 당신은 보고도 모르시오 황보숙한은 웃으며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그저 취한 척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아까부터 당신이 술을 입으로 마시지 않고 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았었 단 말이에요. 그녀는 확실히 총명해 보였다.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려서 마침내 고개를 들게 만들다니. 제갈 신중은 고개를 들었다. 우선 눈 안에 들어오는 것은 희미하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불빛 이었다. 그래 무슨 일이오. 약간 홍조를 띄고 있는 황보숙한의 얼굴을 나제보다 훨씬 더 요염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깊은 현숙함마저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갈 신중은 그것이 그녀의 특유한 기질이고 또한 그것은 그녀의 눈빛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황보숙한은 미소하며 대꾸했다. 일단 고개를 들었으니 일어설 수도 있겠죠. 제갈 신중은 눈살을 찌푸렸다. 나를 이곳에서 내쫓을 세미요. 황보숙한 대답했다. 그래요. 나도 포함해서 말이죠. 제갈 신중은 유난히 붉게 느껴지는 그녀의 입술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는 말이요. 황보숙한은 대답했다. 최소한의 한가지의 이득은 있죠. 이곳에서 남의 눈총을 받지 않는 다는 것. 게다가 당신은 확실한 인질을 잡고 있는 셈이 되고요. 제갈 신중은 물었다. 당신이 인질이 되겠다는 말이요. 황보숙한은 대답했다. 그래요. 그녀의 입술은 정말로 앵두처럼 윤기가 흐르고 붉어서 대단히 유혹적인 느낌이 들었다. 제갈 신중은 물었다. 그래서 당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무엇이 오. 황보숙한은 웃으며 대꾸했다. 당신은 항상 소체만을 먹나요. 때로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 일이죠. 마치 그것처럼 사람은 때로는 쓸데없는 일이 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갈 신중은 씁쓸하게 웃으며 신영을 일으켰다. 때로 고기를 먹으면 몸에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날대하게 되면 금방 실망하게 될 것 이오. 제갈 신중과 황보숙하는 걸어서 대청에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달빛이 희미했고 서늘한 바람이 주위를 핥히고 지나가고 있었다. 제갈 신중은 풀밭에 이르러 벌렁 들어놓았다. 자 이제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보시오. 뱃속에서 술기운이 뜨겁게 치밀어서 서늘한 주위의 바람이 시원스럽게 느껴졌다. 황보숙하는 근처의 풀밭에 얌전하게 앉으며 대꾸했다.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만 하나요. 제갈 신중은 말했다. 그럼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자는 말이오. 황보숙하는 웃으며 대꾸했다. 여기에서 반시집만 있으면 깰 것이고 그럼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게 아닌가요. 제갈 신중은 웃었다. 그럼 나는 다시 술을 마셔서 취해버리게 될 것이오. 황보숙하는 대꾸했다. 그거야 나로서는 상관없는 일이죠. 제갈 신중은 잠시 누워있다가 이윽고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나의 형에게서 오라는 서신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말이오. 황보숙하는 고개를 끄덕 였다. 그랬다고 하더군요.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영웅맹의 현재의 상황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오. 황보숙하는 제갈 신중의 얼굴을 바로 보며 대꾸했다. 그래요. 그런데 당신도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제갈 신중은 대꾸했다. 그렇소. 하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루오. 그것은 숙명 적이지. 황보숙하는 그만 웃고 말았다. 당신도 농담을 할 줄 아는군요. 제갈 신중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윽고 다시 물었다. 당신은 세외 팔세에 대해서 알고 있소. 황보숙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것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강호의 전설들이 아닌가요. 제갈 신중은 말했다. 난 근래에 와서 기억이 점차로 희미해지는 느낌이오. 그 전설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소. 황보숙하는 대꾸했다. 나는 내키지 않는데 대체 내가 그 얘기를 해주면 당신은 내게 무슨 이익을 주실 거죠. 제갈 신중은 대답했다. 은자 백냥을 드리겠소. 황보숙하는 그만 웃고 말았다. 은자 백냥이라면 지나친 액수로군요. 하지만 저는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굳이 거절하지는 않겠어요. 당신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을 듣기를 원하죠. 제갈 제갈 신중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황보숙하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선 간약하게 말씀드리고 이어 좀 더 세부적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죠. 과거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에 한 명의 신인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는 천상신 고리라는 전무 흥화한 놀라운 신체를 타고 나서 최초로 무학의 최고봉인 무형검의 경지를 성취한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완벽 이상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의 이름은 백도건이었고 사람들은 천수자라고 불렀죠. 그가 바로 천륜 무가의 시조인 고금 제일인 이에요. 제갈 신중은 물었다. 그럼 그 이후에 다시 무형검의 경지에 옳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 오 황보숙하는 대답했다. 무형검의 경지는 완벽한 재능을 갖춘 사람 이 완벽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성취할 수 있다는 전설 속의 무학경지임으로 천수자 이대로 다시 그것을 성취했다는 사람은 억어요. 아니 덜어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기록상에는 나와있지 않죠.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천륜 무가의 사람들은 재능이 부족했었다는 말이오. 황보숙하는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 가문이라고 해도 그처럼 완벽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날 리는 없는 것이죠. 그 가문에서도 그 이후에는 무형검을 성취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더요. 제갈 신중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황보숙하는 미소하며 말을 이었다. 두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강호상에는 천년 전에 천수자의 무하게 버금가는 능력을 지닌 세 사람의 천재들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이남일녀였는데 각기 천검성자 성수신의 만화성무라고 불리웠죠. 제갈 신중은 불쑥 물었다. 당신은 그들의 벼루가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되지 않소. 황보숙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당시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현재에도 그런 명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강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들을 신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해요.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들은 끝내 무형검의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는 말이오. 그들은 무형검에는 오르지 못하고 바로 그 아래의 단계인 광검의 경지에 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제갈 신중은 물었다. 광검은 무형검과 다른 것이오. 황보숙하는 제갈 신중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아직 그러한 상식을 알지 못하나요. 제갈 신중은 대꾸했다. 나는 왠지 지금 기억이 희미해진 것 같소. 황보숙하는 웃으며 말했다. 대개 무학의 단계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것은 자매판과 황화예 백연탄과 대홍락이에요. 당신은 설마하니 그것들도 기억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제갈 신중은 대꾸했다. 자매판은 인류고수까지이고 황화예는 절정고수 그리고 백연탄은 최절정고수 대홍락은 초절정고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오. 황보숙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뢰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거기에서 대홍락은 다시 세 가지의 경지로 나뉜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지는 않겠죠. 제갈 신중은 대답했다. 나는 모르겠소. 황보숙하는 그만 입을 가리고 웃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세 가지란 바로 수중무검 심중유검과 검즈가 아즈껌 그리고 무검무와 물 아양망을 말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첫 번째인 수중무검 심중유검은 다른 말로는 심검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뜻이 있는 곳에 초식이 있다는 것이죠. 본래 대홍락의 경지 전체를 심검이라고 하는데 비해 이 심검은 협의의 의미예요. 두 번째인 검즈가 아즈껌은 바로 다른 말로는 홍검 혹은 광검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홍검이라는 말은 그 원리에 입각한 명칭이고 광검이라는 말은 그 표현에 입각한 말이에요.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세 명이 바로 그러한 경지에까지 올랐었다는 말이오. 황보숙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세월이 흘렀어도 무하게 쉬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당금의 무림이 비록 중흥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그러한 경지에 오른 사람도 없다고들 하는군요. 혹시 당신의 부친이 이미 그러한 경지에 올라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광검의 경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와 검이 하나로 동화되어 뜻은 이때 초식은 없어진다는 것으로써 무형검의 경지에 한걸음 다가서는 것이죠. 제갈 신중은 물었다. 광검에서 무형검의 경지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는 것이오. 황보숙하는 데 답했다. 대웅락의 경지를 셋으로 나눈 것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심검에서 광검으로 혹은 광검에서 무형검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은 황화예나 백연탄의 단계를 끼어넘는 것보다도 수천배는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천재들도 결국 무형검만은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제갈 신중은 물었다. 그럼 무형검의 경지는 대체 어떤 것이오. 황보숙하는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 세법제인 무형검 즉 형식을 초월한 최고의 대자연 무학은 무검무와 물아양망 즉 말 그대로 검도 나도 잊어버림으로써 뜻도 초식도 모두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갈 신중은 문득 나직하게 주멀거렸다. 잊어버린다고. 어째서 잊어버려야 하는 것인가. 왜 검과 날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인가. 황보숙하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갈 신중은 문득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우두며 대꾸했다. 아무것도 아니오. 내 고질병이 재발한 것이니. 어서 계속해 보시오. 기실 제갈 신중은 고차원의 생각을 하기를 좋아했는데 그는 그것을 쓸데없는 공상을 즐기는 고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황보숙하는 다시 물었다. 무엇을 계속하라는 거죠. 제갈 신중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 보니 얘기가 거기에서 끝난 셈이군. 헌데 그 무형검의 경지에 오르면 누구나 실력이 동등해지는 것이오. 황보숙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고서에 나와있는 바에 의하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갈 신중은 물었다. 그렇다면 무형검의 경지보다 높은 경지가 있다는 말이오. 황보숙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무형검은 명실공의 무학의 최고 경지죠.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말이 서로 엇갈리는 것이 오. 황보숙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그 부분에 이르러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일단 최상의 무학을 터득했다면 그것으로 힘이 같아질 것 같은데. 고서에는 이렇게 나와있지요. 제갈 신중은 물었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요. 황보숙하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그 고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죠. 천년 전에 천수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무형검에는 여러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대자연무도로서 번개뿔이나 바람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다. 나는 이제 겨우 하나의 무형검에 이르렀을 뿐인데 나의 앞에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길은 신의 길이다. 신의 길에 넣어서 나는 이제 겨우 갓난아기와 같은 것이다. 천하인들이여 작은 성취에 만족할 것인가. 끝없이 정진하라. 정진하다 보면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제갈신중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신의 경지라고. 황보숙하는 말을 받았다. 그야말로 진짜 신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당신은 그 책자의 글귀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황보숙하는 대답했다.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제갈신중은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오. 황보숙하는 대답했다. 우선 말 그 자체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도가의 책자에는 원형을 만들고 삼천갑자의 공력을 얻게 되면 지상신선이 될 수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즉, 반인반선의 경지이죠. 하지만 만일 그러한 것을 믿는다면 도저히 지금의 수준 낮은 무학들을 배울 수가 없게 되지 않겠어요. 제갈신중은 웃었다. 미처 바다를 헤엄쳐 건너기도 전에 질려버 리고 만다는 얘기로군. 황보숙하는 물었다. 당신은 그럼 믿을 수가 있겠나요? 제갈신중은 문득 약간 심각해졌다. 나는 황보숙하는 제갈신중이 말을 하다가 많은 것을 보고 아마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헌데 잠시 후의 일이었다. 갑자기 제갈신중의 몸에서 코고는 소리가 가볍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맙소사 황보숙하는 그만 어이없다는 듯이 크게 웃고 말았다. 제갈신중은 드디어 취기를 이기지 못한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다음날 아침 자신의 모혹에서 개어났다. 그는 처음에는 다소 어리둥절해 했다. 내가 언제 여기에 다시 돌아와 있지? 돌아보니 그의 보참은 한쪽에 놓여있었고 그의 옷차림은 어제 저녁때의 그대로였다. 분명히 어젯밤에 이리 꿈은 아니었는데 제갈신중은 그렇게 넉넉고 중얼거리다가 문득 벌떡 신형을 일으켰다. 이미 창밖에 훤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아이코 이거 큰일 났구나. 내심으로 부르짖으며 밖으로 달려나가는 순간에 문득 그의 귀전을 두드리는 낯익은 음성이 있었다. 이미 모두 떠났을까봐 그렇게 다려가나요. 제갈신중은 일순 깜짝 놀라서 신형을 멈춰 세웠다. 당신은 바로 황보낭자가 아니오. 그렇다. 황보숙한. 그녀가 언제부터인가 대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며 서 있었던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일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황보숙한은 여전히 말숙하고 단아한 모습이 되어 웃으며 대답했다. 간밤에 당신이 그대로 자길래 하인들에게 당신을 옮기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나는 지금 당신을 데리러 온 거예요. 어때요? 내가 확실해 보이지 않나요? 제갈신중은 그제서야 알겠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렇소. 당신은 정말 확실하오. 황보숙한은 말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준비를 하느라 다소 늦었어요. 당신은 아침을 걸러도 상관없나요? 제갈신중은 그대로 밖으로 걸어나가며 대답했다. 걱정 마시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바로 나의 취미요. 그런데 막 대문 밖으로 나간 제갈신중은 황보숙한의 옆에 웬 한 마리의 누런 말이 메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니 내게 이것을 준비해 주느라 늦었다는 말이요. 황보숙한은 웃으며 대답했다. 은자 백량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다지 염치를 모르는 개집이 아니죠. 나는 당신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하인들에게 부탁한 것이에요. 솔직히 제갈신중 이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려면 아무래도 말이 필요할 것이었다. 고맙소. 제갈신중은 일단 황마의 위에 오른 뒤에 품속에서 한 장의 백량짜리 음표를 꺼내서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황보숙한은 그것을 굳이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호호 그것은 다음에 받기로 하죠. 제갈신중이 황보숙한과 함께 취의정이 있는 쪽으로 가자 과연 일행은 막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당신의 말을 준비하느라 미처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백량으로 나중에 근사한 곳에서 식사나 한 끼 대접해 주세요. 황보숙한은 그렇게 말하고서 일행들 속으로 합류했다. 취의정의 앞에는 지금 제갈고원이 일일이 일행에게 노잣돈을 건네주며 배웅을 하고 있었다. 제갈신중은 그의 앞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올렸다.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제갈고원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되물었다. 자네도 함께 떠난다면서. 제갈신중은 대답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갈고원은 잠시 엄한 시선으로 그의 얼굴과 차림새를 살피더니 다시 말했다. 어쨌든 잘 다녀오도록 하게. 제15장 느닷없이 걸려들다. 제갈고원은 특히 제갈보중과 제갈덕중에게 각별히 안전을 당부하며 넉넉한 여 비를 건네주었다. 취의정의 앞에는 그를 제외하고도 제갈덕중의 모친 등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일행을 배웅했다. 이윽고 대나무숲을 통과한 일행 12명의 젊은이들은 빠르게 내달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신법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반면에 제갈신중만은 유독 황마의 잔등에 올라서 뒤따랐다. 두두두 현재 영웅맹은 하남성 보구산 영웅요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제갈세가에서 북쪽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거리는 대략 천리를 조금 넘을 뿐 가까운 편이었다. 황보숙한이 직접 마련해준 황마는 매우건 싫하여 잘 달렸으며 천천히 신법을 펼치는 일행의 뒤에 처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 비교적 가깝지 않은 거리를 달려야 하기 때 문의 일행은 무리해서 공력을 소모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한수를 건너고 다시 두어번 쉬면서 내달려 정오 무렵의 일행은 용왕집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그 마을은 현성에 해당하는 곳이었는데 제법 풍광이 수려하고 운치가 있어 보이는 마을이었다. 일행은 모두 그 현성에 들러서 역시 용왕집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술집에 들러서 점심 식사를 주문했다. 비록 아침 식사를 걸렀다고는 하나 황보숙한은 그다지 허기지거나 피로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질이 여전히 밝고 활기찼다. 하지만 제가 신중은 오전 내내 마리에서 편안하게 왔는데도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는 심히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오전 내내 마리에서 심마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었다. 심마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바로 체내의 두 가지의 기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누구라도 만일 결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극히 피곤해질 것은 뻔한 일이었다. 당신은 정말로 무공이 없나요? 제갈 신중이 말을 밖에 메어놓고 들어오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던 황보숙한 이 농담쪼로 그렇게 물었다. 주루의 내부에는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른 손님들이 없었다. 일행은 다행히 모두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제갈 신중이 구석진 자리를 차지하고 앉자 문득 그의 앞에 앉아있는 베개 청년 이 입을 열어 말했다. 제갈 형 우리 기왕에 서로 어울리게 되어드니 우선 수인사나 나누는 것이 어떻겠소? 그 사람은 어제의 토이에서 항상 앞장서곤 하던 청년이었다. 그러나 정광이 예리한 눈빛을 보니 그의 무공은 절정급은 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제갈 신중은 내심 다소 뜨끔하여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나는 신경 쓰지 마시오. 베개 청년은 그 말에 신형을 벌떡 일으키며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하탓하탓 뭘 그리 쑥스러워 하는 거요. 당신의 이름은 알고 있으니 내 이름만 밝히면 되겠군. 내 이름은 팽일비요. 저기에 앉아계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나의 형님으로 철면도 팽이라기요. 이어 자칭 팽일비라는 베개 청년은 일행의 모든 사람을 제갈 신중에게 일일이 소개시켜주었다. 그는 남들의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인 모양이었다. 제갈 신중의 예상대로 일행은 하나같이 무리모대세가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었다. 무림 육령 가운데에서 영웅맹의 제갈의중을 제외한 다섯 명이 모두 여기에 있었다. 즉 철면도 팽이라. 그는 하북팽가의 사람으로 나이는 이곳에서 가장 많은 스물일곱이었고 오척 일곱치의 키에 강한 근육질의 체구를 가지고 있는 흑이 청년이었는데 말수는 적으나 강한 기질이 엿보였다. 염왕편 당백승 그는 사천당문의 사람으로서 나이는 스물내시며 오척 다섯치에 다소 호리호리한 채 구의 황위를 걸치고 있는 청년이었다. 벼로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의 준수해 보이는 얼굴에는 약간 동나란 듯한 기질이 깔려 있었다. 그 밖에 제갈신중이 알지 못하는 여자들로는 현재 스무살의 나이에 청의를 걸치고 있는 남궁세가의 소저 남궁노각과 현재 스물두 살의 나이에 황위를 걸치고 있는 사천당문의 소저 당설정이 있었다. 그 가운데 특이할 만한 것은 당설정의 용모는 다소 표독한 느낌을 주며 키도 작아서 인형같은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으며 남궁노각은 늘씬한 키에 섬약해 보이는 채 굴을 하고 백옥같은 피부에 고고하고 차가운 전형적인 미모의 소녀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으나 어쨌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 주문한 음식들이 나왔다. 식사시간에도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은 역시 팽일비였다. 지금 일행 중에서 제갈신중을 제외하고 무공이 가장 낮은 남자들은 바로 제갈 덕중과 그 두 사람이었는데 제갈 덕중은 잠잤고 식사를 하는 반면에 팽일비는 기회를 만났다는 듯이 제갈신중을 향해 떠들었다. 제갈형 듣자하니 지난 3년 동안 천하를 떠돌며 수련을 쌓았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요. 제갈신중은 웃으며 대꾸했다. 천하를 돌아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수련을 한 것은 아니오. 팽일비는 말했다. 사실 그게 그거지 구태여 나눌 필요가 어디에 있겠소. 사실 말이지. 나도 한 번쯤 그렇게 해보고 싶었소. 그래서 내가 제갈형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오. 나는 쉽게 떠날 수가 없었지만 제갈형께서 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셨으니. 지금 일행이 주문을 해서 먹고 있는 음식들은 삶은 돼지고기와 약간의 소체복음 그리고 국수 등이었다. 제갈신중은 개걸스레 고기를 씹어삼키면서 연신침을 튀기고 말을 하는 상대방이 다소 역겨운 느낌이 들었지만 그러나 참고 웃으며 계속 상대해 주었다. 과찬의 말씀이시군요. 팽일비는 다시 질문해왔다. 그래서 말인데 제갈형께서는 당금의 강호 무림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갈신중은 은근히 지금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의가 자신을 향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당혹해하며 대답했다. 나와 같은 자에게 무슨 대세를 바라보는 식견이 있을 수가 있겠소. 팽형께서는 너무 소생을 노리지 마시오. 팽일비는 가볍게 웃었다. 제갈형은 너무 겸손하시군. 그렇다면 이번에 제갈신중은 팽일비가 말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고 다소 의아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그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인 줄로 생각했었는데 기이하게도 그게 아니었다. 팽일비는 그렇게 탁자 위에 엎드린 채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비단 팽일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렇게 이미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체 어찌된 일일까. 제갈신중이 크게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그도 갑자기 머릿속이 크게 어지러워지며 정신이 흐려지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탁자 위에 엎어지며 내심으로 생각했다. 앗! 이것은 바로 미혼산에 당한 것이로구나. 밖에서 갑자기 말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독은 아마도 일행이 먹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자들이 일행을 상대로 독을 시전한 것일까. 제갈신중이 자신이 당한 것이 미혼산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유는 그가 과거에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3년간 강호를 떠도는 중에 비록 그 약은 강도는 미미했었지만 당시 그는 목숨을 잃을 뻔했었다. 그로부터 대체 얼마나 시간이 흘러간 것일까. 주위가 어두컴컴한 것을 느끼며 제갈신중은 눈을 떴다. 머리가 혼란스럽고 두통이 약간 있었지만 그것은 제갈신중의 요 근래의 흔한 현상이었다. 그는 체내의 두 가지의 기운들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그보다 더욱 심한 두통 속에서 보내야 했다. 다만 지금 특이하게 느껴지는 것은 전신이 나른하고 마치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주위는 기이하도록 조용했다. 벌써 한밤중이 된 것일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간 것이지. 제갈신중은 주위에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잊었기 때문에 자신 혼자서 묶여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갈신중은 우선 자신의 몸을 묶고 있는 끈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혹시 혈도가 제압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의 손이 문득 움직였으며 하나도 결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일단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전신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어 어두웠던 주위도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일단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주위의 사물이 완전히 분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이윽고 주위가 더욱 눈에 익숙해져서 분간할 수 있게 되자 제갈신중은 일숨 매우 놀라고 말았다. 이곳은 거의 두평 남짓한 토굴과도 흡사한 장방형의 공간이었다. 헌데 이곳에는 기이하게도 그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행인 나머지 열한 명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하나같이 이곳의 내부에 아무렇게 낯설어져 있었으며 호흡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갈신중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먼저 인기척을 내지 않은 것이 다행이로군. 강호상에는 이른바 숨을 쉬지 않고 견디는 귀식대법이라고 하는 수법이 흔히 쓰이고 잇었다. 제갈신중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미 먼저 깨어나서 상대방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귀식대법과 같은 것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갑작스럽게 당했을 때에는 그렇게 일단마 음을 가다듬고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침착한 수단이었다. 제갈신중은 비록 귀식대법을 펼치지는 못하지만 일행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급히 숨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음침한 사내의 음성이 거칠게 들려왔다. 어때 보고는 올렸나. 그러나 다른 사내의 음성과 함께 의자에 주저앉는 듯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물론이지. 이제 대략 한 시즌만 지나면 상부에서 놈들을 실어갈 마차가 당도하게 될 것일세. 내가 보고를 올리니까 상부에서는 우리에게 매우 수고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군. 첫번째의 사내가 득이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흐흐흐. 솔직히 우리도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 흐흐 정파의 애송이들이란 그저 멋무르고 날뛰는 것들에 불과해. 두번째의 사내가 말했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되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부에서 전해준 소유산이라는 그 독약 때문이지. 첫번째의 사내가 약간 의기소침해져서 대답했다. 하긴 그래. 놈들은 지나치게 자신들을 믿었던 것이 실수였지. 놈들 가운데에는 제법 독을 잘 다룬다는 사천당문의 놈들도 있었으니까 말이야. 설마하니 자신들이 독으로 당하게 될 줄은 몰랐을걸. 그 두명의 사내들의 음성은 바로 옆방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았다. 제가 신중은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쉽게 파악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었다. 첫번째 사내가 잠시 후에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혹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술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두번째의 사내가 약간 놀라며 대꾸했다. 아니 자네는 그새 그 많은 술들을 혼자서 다 마셔버렸다는 말인가. 첫번째의 사내가 말했다. 빌어먹을 지금 저 방에는 그야말로 선녀처럼 아름다운 계집들이 4명이나 있는데 그것을 심지어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보내야만 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있어야지. 우라질. 오형재에게 시름을 달래려는데 갑자기 술생각이 나지 뭐야. 헌데 이곳은 주막이면서도 술이 별로 없더군. 두번째의 사내가 말을 받았다. 그거야 우리들이 처음 왔을 때 술동이들을 깨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보다 자네는 여색에 대해서 다소 주의하는 것이 좋아. 계속 그러다가는 공연이 모기의 물건이 성취 안을 수가 있으니 말이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인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제가 신중은 눈부심을 느껴야 했다. 그 사내가 그렇게 갑자기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볼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신중은 급히 호흡을 삼켰으며 간이 콩알만해지고 말았다. 그것은 무의식 중의 행동이었다. 그 사내는 방안의 일행을 하나하나 둘러보는지 한참 동안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제갈 신중은 행여 자신이 깨어있는 것을 그들이 눈치챌까 두려워서 감히 그 사내의 얼굴을 바라볼 엄두를 못 냈다. 이윽고 첫번째의 사내가 뒤에서 다가오며 다시 말했다. 자막지Obm